이순신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순신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가 뭔지도 모르고 오셨을텐데 아무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Peace, I'm your bestie! 안녕하세요, bestie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응원을 해주고 사랑과 그리고 음반을 마구 하는 것까진 좋은데 여기 왔나고는 하시면 안돼요, 진짜로 여기 어떻게 오게 되었어요? 누가 가라고 했던 거예요? 일단 스케줄링이 잡혔고요 스케줄링이 올라왔어요 내리라고 해서 내리고 이제 춤추라고 하고 출판기, 출판기인지는 알았지? 아, 네네네 주신호 기사님이 두 콘서트 한다면서 네 그럼요 제가 누군지는 아세요? 진짜로 기사님 검색해봤는데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마스크 아니야? 뭐야? 이거 오늘 밤 그 중에 안임방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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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하 방송에서는 최고 잘 나가는 거예요 아, 정말요? 아, 정말요? 지하 방송은 안임방중이에요 네, 안임방중의 주신호쇼라고 아, 네네 지난번 초대가수는 박원순이라고 머리가 다 바뀌었고 그리고 초대가수의 할 친구에 저희가 걸그룹을 모셨어요 네 모시겠다고는 했는데 진짜 모시면 이분들이 괜찮을까 항상 걱정이 돼요 저는 제가 누구하고 뭘 하면 그분들 괜찮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저는 베스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저쪽부터 네 네네네네 저쪽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리더 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망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다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다혜연입니다 얼굴은 제가 얼굴도 봤는데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보긴 했는데 제 아는 형이 사진을 계속 보내주세요 네 아 정말요? 네 근데 뒷모습만 보내주세요 아 그럼 이 친구겠다 뒷모습 네 아 뒷모습을 되게 좋아하시는 네 이승환이라고 밤마다 그 형은 저희 뒷모습을 그렇게 보내줘 그리고 왜 왜 이렇게 뒷모습이 왜 그런지 그랬어요? 이 친구였는데 워낙 몸매가 좋고 뒷모습이 좋아서 네 그런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그런 동영상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요? 네 아 부끄러워 전 부끄러워서 잘 못 봤어요 저는 아 밤에만 좀 봤어요 아 책은 책은 아니 아니 볼 수도 있지 왜 그러나 보내줬다니까요 어 책을 평소에 읽으니 이렇게 미안해 난 뭔지 모르고 봤어요 밤에 아 낮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동일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태경은 저기 시구해가지고 유명했죠 아 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가요?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면 싫어할까봐 아 저 책 책은 주로 좀 활동하면서 책도 읽고 글을 쓰시는지 네네 책은 다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요 저 책도 읽어보세요 네 혹시 네 소설이나 시 이렇게 있겠지만 따뜻한 거 있겠지만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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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이 닥치거나 소설이나 살짝 한 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생각나는 거야 뭐 그때는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왔다 갔어요 아 그 책에 보니까 뭐 소송 뭐 그렇게 많이 써있는데 아 그렇지 근데 톱스타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제가 조언을 많이 했어서 아 진짜로 최근에도 봐준 애들이 어 구카스템이라고 아 좋아해요 요새까지 못했잖아 좋아해? 좋아해? 알았어 지금 지금 멀리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참 이 친구들 좋은 친구들인데 와가지고 불리기는 안 봐야 될 텐데 좀 걱정이에요 어 굉장히 요정 같은 친구들이 왔다고만 하고 이름을 괜히 기사 쓰지 마 좀 알았지? 아 네 어 아무튼 다음 노래 네 창의해 드릴게요 다음 노래 뭐예요? 다음 노래는 저희가 교복을 입고 있잖아요 네 그 노래입니다 어 니가 필요해 라고 저희가 얼마 전까지 활동을 했던 노래예요 네 그럼 진땡큐들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생각하시고 많이 즐겨주세요 고맙습니다